제 영상을 삭제했다는 것을 알린 이메일을 유튜브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증오심 표현이 삭제의 이유랍니다. 이의 제기를 했지만 몇 시간 만에 퇴짜맞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저는 남녀의 선천적 지능 차이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차분하게 소개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제시한 가설이 핵심을 이룹니다. 유튜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 또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삭제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페미니스트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삭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해당 영상을 꼼꼼히 시청한 후에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이 증오심 표현입니까? 이것이 삭제될 만한 영상입니까? 다윈의 가설을 소개하는 영상조차 페미니스트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거멸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수가 500명도 안 되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은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거멸 사태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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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